내 눈을 바라봐. 좋은 세상 올 거야. 라인나. 맞죠? 맞습니까? 좋은 세상이 올 거야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권 후보인 홍준표 후보. 홍준표 후보는 개상입니다. 세 파트상. 개상입니다. 으르렁거리는 거죠. 입술을 드러내. 이빨이 드러내요.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 뜯어들고 한 번 물면 안 나요. 전동환이 한 번 물었다 그러면 안 놓는 거야. 예를 들어서 검사 시절에. 그게 개상이죠. 세 파트상입니다. 어떨 것 같습니까? 세 파트도 호랭이하고 싸울 때도 있는 거고. 일단 싸우도록 따지면 소, 양, 개. 개죠. 개가 낫네요. 개는 양을 몰고 다녀. 그렇죠. 양을 잡아먹겠네요. 소도 막 지사되고 소가 도망가지. 그러니까 개상이 나타났잖아요. 그러니까 개상이 모래식의 개상 아닙니까? 그러니까 개상도 뭔가를 발휘하겠죠. 그런데 그 개를 누가 조련하느냐. 허갱이가 조련한다면 이기겠지. 아 그러네요. 개를 누가 조련하느냐. 훈련을 누가 시키느냐. 그게 따로 달라집니다. 그런데 상근은 개상이 제일 무섭지. 아 개상이 제일 무섭습니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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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